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녀시대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여기는 미지의 세계고요. 굉장히 화려한 메이크업에다가 화려한 네일아트 여기는 다른 행성이에요. 다른 행성이라서 이렇게 날개도 달려있고 저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오늘 촬영 끝까지 기대해주세요. 지금 날 위한 무대 아닌가? 날 위한 무대! 오!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소스라치겠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멋진 장치! 저 같은 장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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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생이야 역대급 스테프입니다 오늘은 아주 엑스트라 엑스트라인 세트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각 멤버의 컨셉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는 인명처럼 핑크로 입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멋진 깃발 앞에서 피켓 파인, We're not stopping. 이런 멋진 메세지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걸어나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노래 한 곡을 들을까요? 당연히 Forever One! 약간... 불러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소원을 말해봐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측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아니, 너무 발라서. 느낌이? 어. 이쪽이 훨씬 차분한데, 이쪽이 더 입체가 낫지. 이게 더 예쁜데? 이게 예쁜데. 좋아요. 이거 좋다. 이거 차요. 이거 차요. 이리와. okay 예배af 저는 지금 우리 소시의 15주년 앨범 Forever One 자크 촬영 현장이에요 항상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외계 행성에 와 있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하트예요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저는 약간 새로운 행성에 뭐라고 해야 되지? 여신? 여신 느낌으로 이렇게 등에는 날개도 있고 날개가 있으면 요정인가? 하지만 의상은 약간 좀 여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입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은 아직 단독샷을 찍고 있고요 제가 찍고 언니들 찍고 또 잔치 심세 찍을 거예요 보고 싶어요 우리 소원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우리가 곧 갑니다 좀만 기다려요 Forever One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상한 나라의 페스티벌이 왔어요, 지금. 손톱에도 있어. 오늘 메이크업을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이걸 붙이고 코에 포인트를 주셨어요. 사슴처럼 코에 띵! 이렇게 해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웃기지 말래! 너 왜 웃겼어? 나 아무것도 안했어! 지금은 소녀시대 15주년 앨범 자켓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다가는 영화 촬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층의 악당들! 2층의 악당들! 2층의 로맨스! 2층의 악당들! 2층의... 어디서 들어가지고 2는 있는 거 맞지? 2층의 로맨스! 2층의 로맨스! 2층의 로맨스! 2층의 로맨스! 2층의 로맨스! 2층의 로맨스! 3층의 로맨스! 3층의 로맨스! 3층의 로맨스! 3층의 로맨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자유의 여신상 왔다. 자유의 여신상 왔다. 자유의 여신상. 난리야, 지금. 어깨 공격이야. 우리가 붙어도 쓰고 싶은데 붙을 수가 없어요. 저희 스태프분들? 아, 이게 많아. 아, 헤드벌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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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절. 혹시 마주쓰죠? 아, 왜요? 아하. 그런데 지금 점심이 많이 왔어요. 우리 스커벨 오는 두 명이 왔어요. 1명입니다. 아, 헤드벌쓰. 아, 지경원. 이 그 characterized? 그냥 전부 던진 거야 아무런 망설임 따위도 멋대로 끌렸던 그대로 Oh my baby 달려가 않을게 I love 너의 모든 건 날 전부 있는 우리는 영원 We are one 전율 속에 뜨거운 그 맘을 던져 Just like a love bomb We are one There's we are forever It's forever one It's now or never It's forever one Can we forever It's forever one Everyone Everyone 다음이 컬렉션 번째 이거 살래야 이거? 저 넣어 근데 이렇게 싸요 얼마야 얼마 얼마? 이거 얼마 있어? 42여 네? 안 사 버려 버려 그러면 여러분 I love you I love you 예쁘다 I love you 예쁘다 아 진짜 핑크 싫다면서 절대 놓치지 마 가슴이 뛰잖아 다시는 안 빠지 마 너의 마음을 우린 다 알아 다 알아 내 곁에 있어줘 이 순간 우리 영상이 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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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마음을 항상 그렇지 항상 그렇지 Oh my baby 사랑해 기억해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모든 것 나 전부인 너 우리는 영원 We are one 전결 속에 뜨거운 그 맘을 던져 Just like a love bomb We are one We are one We are one We are on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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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이 함께 쓰시네요 여러분 저희는 왈츠 치고는 스트레칭 자기들에게서 만나요 만나 지금 가요 이제 정말 무섭다 무서워 신나게? 신나게! 난리 불쓰다 내가 정말 사이버티카 내 퀴 있어? 뒤로 귀찮게 놔둬 진짜 건질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순일시대 정규 7집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반차 촬영을 끝내고 제 개인 컷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끝났도 끝났도 끝내지 않네요 언제쯤 끝날까요? 이 외계 행성에서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좀 높은 듯 그 멈춰서 공개가 다르게 틈출할 수 있도록 다행히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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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컨셉으로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컨셉이에요. 외계인 페스티벌을 하러 왔어요. 이거는 사슴뿔. 이번의 포인트는 큐빅. 저는 헤어가 너무 화려해서, 헤어샘색이 화려해서 좀 약하게 했어. 멋있지? 진짜 이런 행성이 어딘가에 있겠지? 안녕. 우리 스태픈들. 진짜 진짜 너무 화려해. 너무 화려해. 너무 화려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우리 애들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보셨죠? 너무 잘한다. 오 좋아요. 제 차는 아니고 빌린 차라고도 할까? 오늘 하루를 위해서 대여한 제 차. 진짜 재밌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응, 다행히 자는 것 같아요. 좋네요. 맛있다. 오, 멋있다! 고마워!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와! 수고한 선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좋아요. 살짝... 어 지금. 매일 목줄 할까? 매일 목줄 할까? 매일 목줄 할래 이거? 네. 그래서 내 눈 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헤리켓도 장난해졌네. 그 말이 아닙니다. 좋아. 오케이. 너무 좋다. 여기서 엎어로 엎어로 Punkt B不會 pits ya.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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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